안녕하세요 제 이름 가호입니다 저는 16살입니다 이것이 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5명입니다 우리는 여주민아는 게오와 르민아는 고용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아빠입니다 아빠는 똑똑합니다 그는 마음을 도와주고 저는 그를 존경합니다 이것은 제 엄마입니다 그녀는 항상 알림답습니다 엄마는 제 초인교의 친구입니다 이것은 제 엄마 미나입니다 그녀는 19살이고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생코키입니다 그는 13살입니다 그는 재미있지만 테루는 자주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보고 계시나요? 이 자리의 짐이